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월 한 달은 고등학교 생활 적응하느라 빠르게 지나가다 보면 슬슬 무슨 얘기가 나와? 시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고1 내신 시험은 바로 대입과 직접적인 관련도 있고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크니까 불안하고 부담감도 엄청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 통학과 학교에서 공부해보니까 어때? 어렵죠? 우리 풍만이들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또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중학교 과학과 고등학교 과학은 얼마나 다른지 벌써 우리는 몸소 체험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때는 사실 툭 가놓고 얘기해서 기본 개념만 정리하고 그리고 막 벼락치기로 막 단기간에 공부하면 어느 정도 시험 성적이 나와요. 그런데 니들이고 고등학교 시험은 달라요. 고등학교 시험은 내용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내용의 양도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의 내신 시험은 어떻게 잘 준비를 해야 할지 헤매고 고민하고 그러한 풍마이들을 위해서 장포이가 내신 시험 직전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바로 속전, 속결, 너만 봐! 그 중에 속속만 따서 바로 통학과학 쇼! 우선은 강의 설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풍마이들 중간고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만큼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내신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풍마이들이 그 목적을 알고 중요함을 알아야지만이 좀 더 또렷한 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죠. 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내신 성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학기마다 두 번씩 치르는 중간기말 이 내신 시험에서 최대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당연히 대입 준비를 준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건 뭐 전국의 풍마이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대입이라고 하니까 뭐 아직 저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우리 풍마이들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가 치르는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학생부의 기록이 되고 이렇게 작성된 학생부가 곧 대학 입학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준비하는 내신 시험이 곧 대입 준비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대입에 관심이 있는 풍마이들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수능 위주의 전형이 확대된다 라는 소식을 들어서 내가 내 마음 쪽으로 그냥 위로를 삼는 거야. 내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절대 아니라는 것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능 위주 전형이 40% 이상 높아져도 교과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체 전형 중 가장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신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가끔 주요 과목만 공부하기 쉬워요. 국영수 근데 얘들아 통학과학은요. 모든 고등학생들이 고1 때 배우는 필수 과목입니다. 통학과학은 국어, 수학, 영어와 같은 주요 과목과 이수 단위가 똑같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주요 과목과 똑같이 통학과학이 대입의 중요한 비율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통학과학도 중요한 만큼 우리 풍마이들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내야 된다라는 것. 지금 우리 풍마이들 앞에 놓인 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내는 것만으로도 학생부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그럼 이렇게 중요한 통학과학의 내신의 만점을 위하여 알차게 준비한 통학과학 쇽! 강의를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개념 정리입니다. 이렇게 빠른 개념 정리를 위해서 중단원별로 꼭 알아야 되는 핵심 개념들만 모아 모아 쇽!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꼭 알아야 되는 중요 키워드를 빈칸으로 빵빵빵! 뚫어놨지요. 그 빈칸 빵빵빵! 그 키워드가 바로 서수령 답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빈칸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먼저 강의를 보기 전에 스스로 빈칸을 채워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하면 시험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놓치고 있었던 것, 부족한 개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개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한 다음에 그 후에 장풍이랑 개념 정리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한다면 시험을 보기 전 우리 풍마이들은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끝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핵심 개념 내용을 뭐 장풍이 자랑이죠. 암기가 필요해? 그럼 장풍이의 암기법과 연상법으로 머릿속에 쑤욱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을 짚어주는 해설강의 개념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남은 것은 바로 문제 적용입니다. 객관식뿐만 아니라 서수령, 논수령 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내신 유형의 문제를 준비해놨습니다. 내신 시험에 꼭 나오는 시험 전에 꼭 풀어봐야 할 그러한 중요한 유형의 문제들만 쇽 뽑아두었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강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 때 꼭 알아야 되는 필수 내용과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는 보기 그리고 개념 오류를 유도해내는 보기 등등 문제를 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그 장풍이의 문제풀이 노하우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단, 여기서도 가장 중요할 것이 무엇이냐면 강의를 듣기 전에 꼭 먼저 문제를 풀고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 풀이 강의를 들어야지만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복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를 하다보면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모르는 것들이 갑자기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뭘 질문했지? 까먹어요. 그냥 또 지나가게 되고. 자, 이런 일이 없도록 모르는 내용은 바로바로 질문 답변 게시판에 올려보는 것입니다. 장풍이의 풍팬 20명의 조교들이 우리 풍만이들의 궁금증을 모두 다 해소시켜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등글기 장풍이의 이 장풍이랑 풍팬들은요 10시간 이내의 답변을 사명감으로 우리 풍만이들이 공부하는데 전혀 방해되지 않도록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면 바로바로 쇼크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내신 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통합과 쇼크은 바로 4월 14일에 오픈이 되고요. 주 3회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풍만이들이 시험 일정에 늦지 않도록 장풍이가 부지런히 부지런히 촬영해서 빠르게 빠르게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 만점을 노려보도록 합시다. 우리 풍만이들, 고등학교 1학년 시작! 장풍이는 우리 풍만이들이 누구보다 완벽하고 제대로 된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2년 후에 정말 후회가 없도록 우리 풍만이들, 천천히 가도 돼요. 하지만 뒤로는 가지 말자, 우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 우린 미래의 최고의 결과를 얻어낼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계획적으로 공부하고 꾸준하게 공부해서 우리 내 앞에 있는 돌들 나를 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발전할 디림돌로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 풍만이들,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장풍이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바로 우리 내신 부슈러 갑시다. 힘냅시다. 지금까지 통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풍만이들, forever.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